치킨이랑 피자랑 말숨이랑 필요하지 않을까? 야 당연히 필요하지 문상도 필요한 게 많네? 둘이 뭐야? 무슨 콩콩이야? 전도사님 수련회 하신대 중등급 학생들이 은혜 받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수련회 하신대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할 거야 맞다!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둘 다 한대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동계 수련회 때 하기도 했고 주일 예배와 같이 해서 재미와 은혜 다 잡을 거야 힘들지만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우와! 역시! 수련회 준비 참 대단해 너도 같이 재미도 간식도 은혜도 빛나는 수련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7월 24일과 25일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24일에는 토요일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25일에는 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 많이 오셔서 하나님 해주시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안녕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8월 23일에 이케 macbeth Combat 1 9월 23일까지 10월 22일에 5월 18일에 5월 21일에 5월 17일에